안녕하세요. 제일 마그네트입니다.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는 도어 경보기의 작동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도어 경보기는 3개의 리튬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건전지로 작동되는 제품입니다. 본체와 도어 자석이 한 세트로 되어 있으며 제품 뒷면에는 양면 접착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서 쉽게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실 수 있어요. 본체의 화살표 부분과 도어 자석의 화살표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두고 약 1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부착해주시면 됩니다. 제품 본체 양옆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쉽게 제품 작동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. 현재는 오프가 되어 있어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. 제품 작동 스위치를 온으로 설정해볼게요. 일정 거리로 떨어졌을 때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됩니다. 가성비 높은 활용성을 자랑하는 우수한 보안용품 도어 정보기의 작동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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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